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가평금대리, 북한강이 보이고 큰길가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좋은 토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가평금대리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신데요. 모르신다 하시면 지금부터 아시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는길과 주변 환경은 어떤지 살펴봐야겠죠? 같이 보실까요? 삶은 1 2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지 같이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마을도 한 바퀴 돌아봐야겠죠?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피톤치드의 향과 함께 산림욕을 하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네요. 뿐만 아니라 동네도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전원주택이나 카페, 음식점 등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셔도 안성맞춤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토지는 길 건너 바로 북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바라보는 경치가 매우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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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에는 수상 레저와 리조트 그리고 펜션들이 많이 있고요. 오셔서 직접 보시면 바로 계약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성 지도로 토지 모습과 주변 천천히 봐주세요. 좋은 매물 눈 크게 뜨고 잘 찾아서 영상 매일 올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보정관리지역이며 새필지로 되어 있고요. 새필지 합해서 1091제곱미터로 총 330평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평당 120만원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